히히힛 난 떡볶이 바로 먹고싶다 오비키 일어나 아 또 날도 잘게요 오비키 일어나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일어나 엄마 목소리는 아닌데 누구세요? 혹시 천사세요? 어 나 천사야 여기 우리집인데 여긴 천국이야 천국이요? 응 너 1회 체험권에 당첨됐어 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자 오늘 학교 재밌게 갔다 오려 천국에서도 학교가요? 완전 싫어 어디갔어? 응? 천사님 천사님 어디갔어요? 아 그때 낯이 좀 익은데 어디서 봤지? 천국 급식은 맛있으려나? 헉? 뭐야? 이게 다 뭐야? 뿌링클 치킨? 이건 케익이잖아? 우와 진짜 대박이다 천국 급식 완전 좋지요 맛있게 먹으려면 손으로 먹어야지 맛있게 먹으려면 손으로 먹어야지 나는 제일 맛있어 보이는 이 닭다리를 이렇게 집어서 이거는 맛있게 먹으려면 이 소스를 찍어야 돼 요거트 소스 뿌링뿌링 와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나 떨려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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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콜라다 역시 콜라이랑 치킨이랑이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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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얼음밥에 부어서 으음 하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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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치킨과 콜라의 조합 당연히 최고지 야 천국 최고다 아 여기 어디야 짜증나게 진짜 으아 너 거기 뭐야 나 부르는 거야 그래 너 왜요 왜 불러요 누구세요 난 이 지옥을 지키는 악마다 악마요 그럼 제가 지옥에라도 왔단 말이에요 그래 너 너무 나쁜 일을 많이 했어 제가 언제요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 친구 왕따 시키고 욕하고 그랬어 안그랬어 저만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안그런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은 청비같지 시끄럽고 나 빨리 집에 돌려보네요 버릇이 없구만 넌 학교에 가야 돼 학교 그래 지옥에 학교가 빠질 리가 없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지옥이라더니 음식은 햄버거네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 한번 먹어볼까 음 맛 좋네 뭐야 이거는 감자튀김이야 사과잖아 여기다 찍어 먹으라는 거야 헉 참네 햄버거에 사과 감자튀김이라니 아참 사과 맛이네 지옥 급식이라고 해서 걱정했더니 이거 뭐 그냥 급식보다 훨씬 낫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음 응 응 응 응 응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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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blindness 이게 치킨 맛있다 한 번 더 먹지요 오 여기에 찍어주고 신난다 음 치즈볼 치즈볼도 여기 찍어먹겠어 뿌린지소스 치즈볼 진짜 맛있다 우와 천국급식 대박이다 디저트로 케이크도 나와 딸기 케이크 맛있을 것 같은데 생크림이랑 딸기 이거는 안 맛있을 수가 없다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 진짜 맛있어 치킨 치킨 먹다가 케이크 먹으면 단짠단짠 완벽한 조합 한국 최고다 뭐야 잠깐 기절했네 아까 그거 뭐야 바퀴벌레 싱그러 햄버거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다니 완전 최악이야 내 심장 그래도 콜라랑 같이 먹게 해줬네 이건 뭐야 이상한 거 들은 건 아니겠지 아무것도 안 들은 거 같네 아무것도 없는 거 같네 이게 뭐야 간장이잖아 아 아 단짠 단짠 맛있어 아 아 아 꿈이었구나 아 아 아 청북 1일 이용권 진짜 재밌었다 다음에 또 가고 싶다 다음에는 급식에 마카롱 나왔으면 좋겠다 디저트로 디저트로 다음 마카롱 청북민 여사한테 마련해야겠다 저 하늘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